2018 봄 카우스 강연 모든것의 쓰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은 이외에 대수학과 이준협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것의 쓰다 강연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듣고 계신지요? 처음 기획했을 때는 스포자도 그리고 수학을 잠시 잊고 계셨던 성인 여러분들도 수학에 대한 매력을 다시 한번 가지시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학의 이야기들로 진수성찬이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주 끝, 다음주 10강까지 끝까지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자 소개에 앞서 먼저 2부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저와 서울대 기초교육원 정경훈 교수님께서 참여하시겠습니다. 2부 토론 주제는 첫 번째로 슬기로운 수학생활입니다. 수학자들의 연구 모습과 수학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일반인들도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수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랭렌즈 프로그램입니다. 랭렌즈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수학자들에게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현재도 진행형에 있는 수학 내용입니다. 혹시 강연 잘해 주실 걸로 기대하지만 이해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2부 패널 토론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계에서도, 청중 여러분께서도 오래 기다리시던 분이십니다. 1990년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셨고 그 이후에는 수학 전공을 하시면서 차세대 수학자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학자로 떠오르신 분입니다. 버클리 대 수학과 신석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은 이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어 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중강연, 특히 한국에서의 대중강연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감회가 어떠신지? 일단 모국에 와서 이렇게 대중강연을 하게 된 것이 굉장히 기쁘고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지만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성의껏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연 내용 잘 재미있게 들을 텐데 그래도 내용을 다 따라가시지 못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끝날 때 이거 하나만 꼭 챙겨가셨으면 한다는 말씀이 있으시면 미리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주제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이게 랭렌즈 프로그램을 대통일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수학의 다른 분야들을 굉장히 넓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결함으로써조차도 굉장히 수학의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신석우 교수님의 강연 수학의 대통일 이론 랭렌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하신 것처럼 신석우라고 하고요. 제일 먼저 소개해 주신 사회자 이준혁 교수님과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카오스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의 목차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2번에서는 이제 도입부인데 약간의 어떤 대통일 이론 관련된 얘기와 배경 지식을 좀 설명하고 3, 4, 5번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서 약간의 좀 골치 아픈 수학을 좀 만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맺은 말로 마치고자 하고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랭렌즈는 이제 물론 영어인데요. 랭글렌즈로 쓰는 게 표기법상은 맞는데 이제 이제 발음의 편의상 랭렌즈라고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 랭렌즈 프로그램을 알고 싶은데 그럼 프로그램은 뭐 들어보셨겠죠? 랭렌즈가 뭘까요? 랭렌즈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올해 사실 3월에 아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아벨상이 무엇인가? 아벨상은 생긴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수학의 노벨상을 의도해서 만든 겁니다. 수학의 노벨상이 없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필즈상이라는 게 있긴 한데 필즈상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0세 이하의 젊은 수학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젊은 나이에 큰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는 상이면 이 아벨상이라는 것은 평생의 업적을 가지고서 정말 수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상인데 랭렌즈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자에 이를테면 뉴욕타임즈의 이런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967년에 랭렌즈가 수학의 상위한 분야를 묶는 대통일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길잡이를 마련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제가 어느 정도 강연을 통해서 해독해 볼 건데요. 이분이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대통일 이론이라는 게 언급되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대통일 이론의 원래 뜻이 뭔가 아까 사실 거기 조심스럽게 보신 분들은 대통일 이론의 따옴표가 쳐져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대통일 이론은 원래 물리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 세 가지 기본적인 힘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인데요. 이게 뭐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뭔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강연은 물리학 강연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것입니다. 대통일 이론 또는 어떤 이론이 됐든 과학에서 어떤 이론이 이론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기존의 사실을 일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거라고 하면은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그냥 뭐 대략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정확한 예측을 하고 그것이 실험으로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대통일 이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랭렌즈라는 사람이 수학의 대통일 이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수학에서의 대통일 이론이라고 했을 때 그 랭렌즈 프로그램이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 지금은 도입부니까 대략적으로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어떤 방정식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 함수들 대칭성을 갖는 함수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랑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 많이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나중에 이 삼각형은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통합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걸 간단히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통일이란 무슨 뜻인가. 이 세 가지 사실은 서로 다른 대상들인데 이 대상들이 전혀 연관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생각하기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연관이 돼 있다. 놀라운 숨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말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랭렌즈의 업적을 기릴 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만든 많은 예측들이 실제로 사실로 판명되었고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그것이 부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전에 풀리지 않았던 미해결 난제의 풀이를 제공해 준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페르마이 마지막 정리이기 때문에 제가 강연 중에 간단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으시죠? 이제 그러면 이 강연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씨 좋은 이 랭렌즈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은 대통일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다. 이게 강연의 주제이자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더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수론 제가 정수론을 전공하는 사람이니만큼 또 정수론의 입장에서 랭렌즈 프로그램을 바라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정수론이 뭘 하는 거냐. 물론 정수론은 정수를 다룹니다. 수를 다루고 소수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정수론의 어떤 핵심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방정식을 주고 그 방정식에 정수혜 또는 유리수혜를 구하라. 이것이 이제 정수론의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피타고라스 방정식을 아마 중학교 때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XYZ가 직각삼각형의 변이 길이면은 이런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XYZ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방정식의 혜를 구하라 누가 그랬을 때 실수혜를 구한다고 하면은 XYZ가 아무렇게나 주어져도 Z를 그냥 제곱근을 취해서 찾으면 됩니다. 이를테면은 X랑 Y가 1이라고 하면요. 1제곱 덕에 1제곱은 2니까 Z의 제곱은 2가 되고 그러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2의 제곱근 또는 2의 제곱근의 음수를 취한 게 되겠는데요. 근데 정수혜를 찾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XYZ를 아무렇게나 집어넣으면은 그게 정수의 제곱이 안 되고요. 근데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이제 25가 되니까 그거는 5의 제곱이 돼서 3, 4, 5는 해가 되고 또 5랑 10이 13 해보면은 또 기가 막히게도 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정수혜를 구하는 거는 훨씬 더 정수혜가 일단 드물고 그걸 찾는 것은 비교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론의 이 질문이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인 겁니다. 정수혜 또는 유리수혜를 구하라.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동시에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세상의 방정식은 아무렇게나 쓸 수 있고 무한히 많이 있는데 방정식을 그럼 풀기 위해서 정수혜, 유리수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대신에 약간 더 쉬운 문제를 바꿔서 풀어보다 보면은 우리가 원래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정보를 얻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일단은 한 가지 묘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혜를 구하는 것보다 약간 쉬운 문제를 앞으로 생각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약간 새로울 수도 있는 개념을 하나 소개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합동식이라는 건데요. 법 M 합동식 또는 영어로는 컨그런스 마드 N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으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두 수가 있는데 두 수의 차이가 N으로 나누어지면 그게 같은 얘기죠. 두 수가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또는 두 수의 차이가 N으로 나누어진다. 이거는 이제 같은 얘기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수학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A랑 B가 이제 등호는 아니고 줄을 세 개 그어가지고 합동이다. 이렇게 A와 B가 N으로 합동이다. 이거는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그런 거고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항상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를테면은 시간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12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 7시인데 100시간 후에 몇 시가 되냐 그러면은 100을 12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 그러면은 한 뭐 1000일 후에 무슨 요일이야 그러면은 1000을 7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실생활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거를 다만 기호를 통해서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N이 12인 경우는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뭐 그냥 숫자만 가지고 이제 약간의 노름을 해보면은 이제 19랑 7은 머드 12로 합동인데 왜냐하면 이제 19랑 7이 이제 시계에서 보면은 같은 시간을 나타내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101이랑 1이 5로 나눈 나머지가 같으니까 또는 그 차이가 100인데 100이 5이 배수가 되니까 이제 101과 1은 머드 5로 합동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3제곱이랑 음수 2도 이제 합동이 11로는 나눈 나머지가 같아서 합동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겠죠? 자 그러면은 합동방식을 제가 소개한 이유가 뭐냐 방정식을 푸는데 합동방정식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수회를 찾는 대신에 그러니까 등호를 만족시키는 대신에 어떤 합동만 되면은 해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소수 P를 고정을 하고 소수라는 거는 이제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니까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는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이제 각각의 소수 P에 대해서 P로 나눈 나머지만 같으면은 같은 걸로 간주하자. 그래서 머드 P로 따졌을 때 해외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것이 이제 약간 더 쉬운 문제이자 의미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방정식의 변수들이 있잖아요. 변수들이 P로 나눈 나머지만 생각하니까 이를테면 5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려면은 0, 1, 2, 3, 4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P 빼기 1까지만 이렇게 값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양변이 같을 필요는 없고 양변이 P로 나눈 나머지만 같으면 되고 또는 이제 차이가 P로 나눠지면은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 그래서 이제 해를 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변수가 두 개 있죠. Y제곱은 X 세제곱 빼기 1 이거는 뭐 그냥 생각하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 싶은데 그런데 여기서 모두 3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따졌을 때 해집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좀 더 대답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가능한 값은 0이랑 1이랑 2랑 세 가지밖에 없는데 변수가 두 개 있으니까 X도 세 가지 값을 가지고 Y도 세 가지 값을 가지니까 전부 아홉 가지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두 변의 차이가 3으로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지 그거를 이제 각각의 경우에 따져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집합을 얻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럼 어떻게 이거 나왔느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하나 넣어보면 되는데 이제 제 대학 때 수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방정식을 이렇게 칠판에 쓰고 이거 해는 이거 이거 이거라고 이렇게 딱 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게 해가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했더니 교수님이 경상도 문이셨는데 여 보면 될 거 아이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돼요. 이제 이게 해가 된다고 했는데 넣어보시면 됩니다. X는 이를테면 X는 E Y는 1이 해가 된다고 했는데 넣어보면은 좌변은 1이고 우변은 7이 돼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넣어보면은 해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철학은 뭐냐면은 합동방정식의 해를 개수를 세는데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세는 게 아니라 5로도 해보고 7로도 해보고 11로도 해보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원래 방정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강연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해의 개수를 2로 나눈 나머지로 세보고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세보고 5로 나눈 나머지로 세보고 쭉 세면은 뭔가 방정식에 대해서 정보를 크게 얻는다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이제 심화된 내용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고 이제 거기서 이제 1800년 무렵에 앞뒤로 이렇게 활동했던 수학자고 타니아마시무라는 일본 수학자인데 이제 1950년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피로 나눈 소수 피로 나눈 나머지로 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의 업적을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락렌즈가 프로그램을 창시했던 1967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우스가 2차익려 상호법칙이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이게 그분은 굉장히 생각해보면 단순한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x제곱은 q라는 방정식을 푸는데 그냥 풀지 않고 이제 p로 나눈 나머지만 같으면 같은 걸로 하는 그런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근 찾기인데 다만 이제 p로 나눈 나머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q가 3인 경우에는 제곱해서 3이 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실수로 생각해보면은 해가 없죠. 정수에는 없죠. 왜냐하면 3의 제곱근은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p로 나눈 나머지로 했을 땐 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넣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넣어봤더니 해가 있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되고 처음 몇 가지 소수를 넣어봤을 때요. 해가 없는 경우는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잘 잘 들여다보면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답을 이미 찾으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답을 말씀드리면 1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나 11인 경우에는 해가 있고 아닌 경우에는 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그럼 가우스가 한 게 뭐냐 가우스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편의상 제가 약한 것들을 약한 모양의 정리를 들고 나왔는데 이 해의 존재 여부는 P를 4 곱하기 Q로 나눈 나머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Q가 3인 경우에는 4 곱하기 3은 12니까 12로 나눈 나머지만 알면은 이 해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한번 문제를 생각해보죠. X제곱은 0이 몇 개인지 하여튼 저 굉장히 큰 수로 이제 나눴을 때 3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의 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저 숫자가 너무 커서 X를 그러면 어디까지 돌려봐야 되냐면 0에서 10억 100억까지 돌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리를 알면은 이게 사실은 소수인데 이 뭐 괴상하게 생긴 숫자가 소수인데 이게 해를 갔는지 안 갔는지 알려면은 이 숫자를 12로 나눈 나머지만 알면은 그 해의 여부를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크지만 이걸 12로 나눠서 어떤 나머지가 뭔지 결정하는 건 생각보다 쉽거든요. 11로 그냥 나누면 되는데 이거는 뭐 오래 걸리지 않죠. 그래서 나눠봤더니 11이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11이 남는 경우에는 해가 된다는 걸 위에 예시해서 알았으니까 아 그럼 해가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정리예요. 사실 그리고 이거를 저 숫자가 훨씬 훨씬 더 커졌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정리가 되겠죠. 이게 1801년에 이제 발표된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더 복잡한 방정식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건 x제곱은 어떤 숫자가 되는 그런 방정식을 풀었지만 더 고차 방정식을 풀 수도 있고 변수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를테면은 그래서 힐베르트라는 독일 수학자가 1900년에 23개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안을 했는데 아홉 번째 문제가 바로 그 가우스의 2차익려 상호법칙보다 더 일반적인 거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번에 고차 방정식으로 올라갔어요. 변수는 하나지만 그래서 이런 합동 방정식의 해를 한번 개수를 구해봐라. 그런데 이건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Q가 5일 때만 생각해 볼게요. Q가 5인 경우에는 이제 X 4제곱 3제곱 제곱 X 그리고 1까지 더한 게 0이 되는 그런데 그냥 풀면은 또 이거 사실은 정수회가 없는 거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P로 나눈 나머지만 따지면 사실은 해가 있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또 이 패턴이 있는데 여기 10일 여기 10일 30일 40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패턴을 알기 쉽게 위에 한 칸을 더 집어넣었어요. P를 5로 나눈 나머지가 있는데 P를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때만 이 방정식이 머드 P로 해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 보면은 뭐 여러분이 요즘 세상에 컴퓨터 돌리면 이거 뭐 큰 숫자까지 금방 체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보면은 결국은 알게 되는 사실이 해가 존재하는 게 정확히 P를 Q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에만 해를 갖는다는 거를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원분상호법칙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재밌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생긴 방정식인데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방식의 이제 분석이 가능하고 또 아주 깔끔하게 답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호법칙 그러니까 힐베르트가 원하는 일반적인 상호법칙이 뭐냐 그랬을 때 그걸 대략의 형태만 일단 말씀드려보면요. 좀 더 자세하게는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주어진 방정식에 대해서 소수 P를 변화시켜 나갈 때 P로 나눈 나머지 나머지만 가지고서 방정식을 푸는데 그 해의 개수에 어떤 규칙이 있는가 그걸 이제 저는 방정식의 유전자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방정식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의 유전자를 찾고 그리고 그런 해의 개수에서 나타나는 그 숫자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질 텐데 그 규칙을 어떤 다른 수학적 대상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방정식 하나가 있을 때 방정식에 대응되는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각각의 소수에 대해서 그 소수로 나눈 나머지로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몇 개 있나 그거를 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방정식을 고릴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해의 개수를 센 거는 유전자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고유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다른 걸 다 잊어버리시면 이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900년대에 계속 넘어가서 1920년대에 어떤 게 나오냐면 유체론이라고 하면 약간 좀 이상한데 유체이탈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일본식 번역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클래스필 디어리라고 부르는데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 거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상호법칙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동시에 일반화하는 어떤 굉장히 일반적인 법칙을 사람들이 찾았어요. 한 명이 찾은 거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연구해서 찾았는데 여러 수학자들이 공헌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힐버트의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호법칙을 찾아라 거기에 대한 큰 진전이지만 대부분의 방정식을 아직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방정식이 정말 그러면 우리의 그물을 빠져나갔는가 이를테면은 타원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타원곡선 방정식을 그 상호법칙을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타원곡선의 뭔가 그리고 그거의 상호법칙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타원곡선 이게 무엇인가 영어로는 elliptic curve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이런 타원은 사실은 아니고요. 타원곡선은 방정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변수가 두 개 있는데 y제곱이 x의 3차식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요. 여기서는 정수계수만을 따지기로 하고요. 사실 이 곡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곡선의 유리수해를 찾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이것과 관련된 굉장히 정확한 추측이 하나가 있어요. 수학계에서 아주아주 유명한 정수론에서 아주아주 유명한 문제고 벌치앤 스위너튼 다이어트 추측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1960년대에 만들었는데 이거 풀면 백만불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해요.